컴퓨터만 틀고 필라델피아 코리안 크리스찬 브로트캐스트 약자로 pkcb.org 하면 그냥 클릭만 해놓으면 자동으로 방송이 나옵니다. 저희 홈페이지가 계속 개편해서 앞으로 편리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아주 의뢰로운 간증 제가 오늘 또 가수 이수영이라는 분의 간증을 올려놓고 왔는데 들어오면 저희 방송도 들으시고 또 보는 회의로 물론 유명한 교회에서 간증을 한 것이지만 우리는 클릭만 하면 또 유명인들의 간증도 들으시고 그래서 유익한 홈페이지가 됩니다. 그래서 만 명 그리고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기독교 방송 라디오가 한 2, 3천대에 보급된 걸로 기록하고 저희가 앞으로 한 2천대 이상 보급할 계획을 세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차 목표로 천대를 수신기를 서로 나누는 운동 처음에는 기증운동에 따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누는 운동이 좋겠어요.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구입해서 좀 저희분들에게 전도용으로 나눠주면 듣고 또 말씀에 힘을 얻고 또 오늘 노노사님 말씀대로 내 안에 성제를 변칙해서 정말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걸 믿습니다. 다섯 번째 천사회원 후원사 참녀 홍보지 찬조 들으면서 제가 유인모를 여러분 넣는데 여기에 용지에 있는 한 장을 넣으면 천사회원 가입서란이 있습니다. 혹시 오늘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이런 걸 읽다 봐서 매월 둘째 주일을 기독교 방송에 선교 후원금 보내면 주일을 작정을 했습니다. 이상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겠습니다.